복녀 에우세비아 팔로미노 아고스티노 팔로미노는 빌리아 훌로레스에서 화나 제네스와 결혼했으며 부부는 금주림과 목마름을 함께 나누었다. 부인은 건강이라도 좋았지만 남편에게는 그것마저도 없어 부인은 가사를 돌보느라 분주 다망했다. 날품파리를 하던 남편은 한 번 넘어진 후로는 도무지 힘든 일을 하지 못했다. 깐달피노에서 그들은 집을 쌓아두던 지붕이 낮은 3칸짜리 초라한 오두막집에서 살았는데 이 오두막집에는 가로 30cm, 세로 60cm쯤 되는 창문 하나밖에 없었고 3칸의 침실은 언제나 어둠침침했다. 그러나 화나는 그 초라한 집을 쉬지 않고 닫고 윤내며 해마다 벽에 회칠을 했다. 에우세비아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화나는 29세였고 아고스티노는 34세였다. 에우세비아는 셋째 딸이었다. 1894년에 태어난 장남 안토니오는 3살에 죽었고 둘째 딸 돌로레스는 1896년에 태어났다. 1899년 12월 15일 추위가 뼛속으로 파고드는 날 에우세비아는 세상의 빛을 보았다. 12월 20일 갓난아기는 세례를 받았다. 에우세비아가 3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그녀에게 여동생을 선물했다. 아기는 죽은 첫 아들에 대한 기념으로 안토니아라고 불렀다. 어느덧 6살이 된 돌로레스는 10월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나 어머니가 잔치나 영세식 혹은 국가적인 종교축제 이래 남의 집으로 힘든 대청소나 빨래를 하러 가면 언제나 집에서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 주었다. 화나는 여기저기에서 그녀를 부를 때마다 기꺼이 응했으며 심지어 채소 장사까지 했다. 그러나 일이 변변치 못하고 수입이 짓고리만 해서 밥상 위에 무엇을 올려놓을지 몰라 쩔쩔매는 때가 오다 있다. 생활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비참한 것이었지만 그 구차한 집에는 하느님이 굴림하셨기에 평화가 넘쳐 흘렀다. 헤우세비아 수녀가 발베르대에서 부모에게 쓴 편지 속에 이 아름다운 전경이 묘사되어 있다. 우리의 오두막집은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에 제게 무척 다정스럽기만 해요. 저는 그 집을 애틋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고 나의 사랑스런 오두막, 숱한 아름다운 것을 배운 나의 작은 천국이라고 부른답니다. 저녁마다 어머니는 식사를 준비하시거나 옷을 기우셨고 아버지는 그 거친 손에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작은 교리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으로 가득 채워주셨지요. 아고스티누는 여름에는 대개 소치는 일을 했고 5월부터 9월까지 30페세타스 은하를 벌었다. 돌로레스와 어린 에우세비아도 힘 닿는 대로 집안일을 도왔다. 그 두 어린 아이의 허약한 어깨에도 쪼개진 나무 물통지게가 익숙하게 되었다. 그들은 점점 자라 담이 없는 우물에서도 물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화나와 에우세비아는 밭으로 갔다. 아고스티노는 소를 치느라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가고 없었다. 돌로레스는 안토니아를 데리고 부근에 있는 어느 집으로 어린애를 보러 갔다. 어머니는 밭고랑을 따라가며 괭이질을 하거나 김을 맺다. 에우세비아는 우물로 갔다. 겨우 대여섯 살밖에 안 되었으나 자기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물을 기르려고 한 것이다. 꼬마는 밭줄을 두 손으로 잡은 채 두레박을 검은 시면 속으로 던졌다. 그 순간 몸이 획 잡아채어 아이는 두레박의 무게에 딸려 날아올라갔다. 다행히도 몸무게가 조금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평형을 유지해주는 돌림에 의해 우물 꼭대기에 대롱대롱 매달릴 수 있었다. 딸의 비명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오운 몸을 후들후들 떨면서 달려왔다. 줄을 꼭 잡아 꼭 잡고 있어야 해. 어머니는 괭이를 들고 달랑달랑하는 밧줄을 끌어당긴 다음 장대를 기울여 놓고는 꼬마가 우물 입구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잡아당겨 마침내 아이를 물을 퍼담아두는 함지박 위에 떨어뜨렸다. 1906년 7살이 된 에우세비아는 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에우세비아는 학교보다도 성당을 더 좋아했다. 성당에서는 절대로 분심이 생기지 않았지만 학교에서는 안토니오 군살레스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리시간 외에는 늘 분심이 생겼다. 키가 작은 에우세비아는 언제나 자기 줄 맨 앞에 앉았지만 배우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에 따로 앉혀졌다. 그럴 때면 꼬마는 평온하게 사파가 붙어있는 벽의 그림들을 감상했다. 어느 날 안토니아 선생님은 그 그림 중에 하나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에우세비아의 책상에서 1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이사학의 희생에 대한 그림이었다. 후에 에우세비아는 저는 그 설명이 너무 좋아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다. 다음 날 화나 제네스는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어머니는 안토니아를 돌로레스에게 맡기고 에우세비아를 데리고 나무를 하러 갔다. 숲은 꽤 멀었다. 아마 하루에 온종일 숲속에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뭇가지를 베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시는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들만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무 아기가 끝날 무렵에는 에우세비아도 나무짐을 갖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딸의 팔 밑에 고정시켜주고는 그녀도 큰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가기 시작했다. 에우세비아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터질 듯한 기쁨으로 산을 내려갔어요. 마치 이사학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끔가다 우리는 숨을 돌이키기 위해 쉬었는데 그때 저는 어머니께 이사학은 희생재물이었어요. 만일 이사학이 그때 죽었더라면 곧장 천국에 갔을 거예요. 저는 희생재물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반갑게 받아들이시는 재물 말이에요. 왜냐하면 엄마 저는 언제나 성녀가 되고 싶다는 큰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에우세비아는 2학년을 거의 다니지 못하다시피 했다. 아고스티노는 초범이 잘못하여 한 손을 다친 뒤로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손 하나를 아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몰랐고 통증이 심했다. 그러나 미리 쓰일 돈을 늘 요모조모 따져보던 그는 30회스란 수입을 잃게 된 것이 가죽을 위해 요간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그의 겨울은 감자밭에서 나오는 소출로 겨우 연명해 나갔다. 그러나 상추와 시금치만으로 오래 지속해 나갈 도리가 없었다. 완두콩, 병아리콩, 제비콩은 순식간에 다 떨어졌다. 점심 식탁은 점점 더 자주 비게 되었다. 화나는 한숨을 쉬면서 거의 조미료 없이 구운 감자 냄비를 랄로에서 꺼내어 식탁에 놓았다. 어느 날 저녁에 에우세비아는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보,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 빵을 좀 살 돈이 주머니 없을까요? 빵 부스러기를 구경해보지 못한 지도 벌써 나흘째예요. 남편은 호주머니에서 다 떨어진 지갑을 꺼내 속을 거꾸로 뒤집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돈 몇 푼이 식탁 위로 굴러떨어졌다. 아이들은 마술에 걸린 듯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빵 한쪽 살 돈밖에 없구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요. 자, 얘들아. 이것을 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온. 며칠 후 에우세비아는 또다시 어머니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 주께서는 병구와 궁피부로 우리를 얼마나 시험하고 계신가. 이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주께서 고통을 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바칩시다. 두려워 말아요. 아름다운 천국을 보게 될 거요. 부인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버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곰곰이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생각한 것을 부인에게 말했다. 잠시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울었다. 어머니는 만류하려고 했다. 왜 그런 큰 희생을 하려고 하세요? 우리에게 닭이 네 마리 있고 또 알도 자주 낳잖아요. 저는 달걀을 가지고 기름이나 버터 아니면 지방질로 바꾸겠어요. 그리고 또 돈도 좀 빌리면 되잖아요. 혹시 우리가 그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면 어쩌겠소. 주께서 우리를 빚에서 건져주시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구려. 그러시다며 혼자 가지 마세요. 에우세비아와 함께 가세요. 부인은 말끝을 맺었다. 아버지는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그에게는 혼자 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기 때문이다. 추운 10월이었다. 돌로레스는 벌써부터 마을에서 어린애를 보거나 한여 노릇을 하면서 자기 밥벌이를 했고 집에 와서는 잠만 잤다. 만일 아고스티노와 에우세비아가 집을 떠나간다면 화나와 안토니아는 겨울동안 밭에서 나온 감자로 연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어머니는 구걸한 물건들을 종류별로 갈라놓을 수 있도록 양식 자루를 나누어 깨미면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었다. 자루 속엔 작은 소금병 하나와 성냥 한갑, 이가 반쯤 빠진 머릿빛과 낡은 수건을 넣었다. 어느 날 아고스티노와 에우세비아는 이른 새벽에 출발했다. 화나와 돌로레스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했다. 에우세비아의 말을 들어보자. 저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게는 그날이 마치 축제와도 같았기 때문이에요. 거의 스페인 여왕이 궁전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날씨는 아주 추웠지만 저는 어머니의 뜨거운 포옹의 채취를 느꼈고 마음이 아프니 빨리들 돌아오도록 해요. 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태양은 저 멀리서 떠오르고 있었다. 에우세비아는 노래를 불렀다. 아버지는 딸이 그토록 기뻐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한 언덕 위에 집 세 채가 우뚝 솟아 있었다. 아고스티노는 그곳을 향해 갔다. 그곳에 다다르자 용기를 내어 하느님의 사랑으로 빵 한 조각만 보태달라고 청하였다. 주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사람들이 대답했다. 들을 게 아무것도 없군요. 거리는 마음의 충격을 받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 떠돌아 다니는 한 목자가 그들에게로 다가와 말했다. 기다려 보세요. 혹시 제 배낭 속에 뭔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니 그 속에는 굳은 빵 한 조각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두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에우세비아는 말했다. 우리는 목자에게 감사하고 계속 길을 갔어요. 제게는 참새나 다리, 시냇물, 처음 보는 기차, 마을, 성당, 집들 모든 것이 무척 아름답게 보였고 신기했어요. 길을 걸으면서 저는 아버지께 아버지 하느님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 넓은 들판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마을을 쭉 돌면서 손을 내밀었다. 어떤 사람은 빵을, 어떤 사람은 국홍 한 컵을, 어떤 사람은 종이나 다른 무엇으로 둘둘 감은 지방질 식품을 조금씩 주었다. 아버지와 딸은 선물 하나하나를 받을 때마다 감사드렸고 에우세비아의 기쁜 미소는 그 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또 다른 마을로 떠나가다가 숲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아고스티나는 나무를 조금 모아 두 돌멩이 사이에 불을 지피고는 그 위에다 손잡이가 달아난 휴대용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아버지는 아주 맛있는 숲을 만드셨고 저는 쾌제의 노래를 불렀어요. 라고 에우세비아는 말했다. 밤에는 집더미에서 자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집이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그럴 때면 마을 소년들은 부유하고 마음씨 좋은 집으로 그들을 안내해주곤 했다. 10월 말 저녁 무릎에 라 발리에스 마을에 이른 아고스티누와 에우세비아는 그들을 마치 그리스도처럼 맞아주는 한 부인의 집으로 인도되었다. 부인은 그들에게 식사를 잘 대접한 후에 함께 성당으로 갔다. 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굴뚝새는 제 손님이랍니다. 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미소를 보냈다. 밤이 되자 한 하인이 따로 떨어져 있는 조용하고 깨끗한 방으로 아버지와 딸을 안내했다. 이불은 집으로 된 것이었지만 아고스티누와 에우세비아는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자리에 누워 고참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하인이 이들을 깨우러 왔고 그들은 푸짐한 검은 푸딩과 빵이 차려져 있는 조반상을 대했다. 식사가 끝나자 그들은 주인에게 감사드리고 집을 나섰다. 습기찬 11월이 왔다. 드넓은 잿빛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아고스티누와 에우세비아는 한계를 느끼며 걸었다. 소나기가 쏟아질까 걱정되어 그들은 발걸음을 서둘렀다. 마을과 마을 사이는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두고 온 오두막집이 그리워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꼬마는 그렇지 않았다. 동정 마리아와 이야기를 했다. 성모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양식 자루가 젖어 집에 돌아가게 될 때 언니와 동생에게 줄 빵이 아무것도 없게 돼요. 오 적어도 마을까지만이라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비를 피할 수 있게 될 때에는 소나기를 쏟아지게 하셔도 괜찮아요. 마을에 도착한 그들이 지붕에 있는 주랑 현관으로 비신하자마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에우세비아는 틀리는 음정으로 노래를 불렀다. 비야 비야 오너라 비야 오너라 아고스티노는 근심스럽게 머리를 적었다. 에우세비아는 또다시 기도했다. 성모님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걸을 못하잖아요. 비가 그쳤다. 비가 내린 후 발베르데에는 태양이 한층 더 눈부시게 빛났다. 그 포근한 열기를 담뿍 받은 꼬마는 신이 나서 오 아버지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제가 청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시네요. 라고 말했다. 에우세비아 눈은 진주처럼 빛났다. 아고스티노는 대답했다. 성모님께서는 마음씨가 얼마나 고우시냐. 그분께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나. 성모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십사고 계속 기도해라.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께서는 정말로 그곳에서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듯 했다. 어떤 부인이 즉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었으며 마을을 다 돌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자고 가라고 초대해 주었다. 다음날 아침엔 또 다른 여인이 콩 두 자루를 주었다. 그들은 아주 기쁘게 다른 마을로 떠났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한 행상이니 그들의 곁을 지나갔다. 그때 마침 전날에 그들에게 친절하게 동량을 해주던 부인이 자기 집에서 나오더니 편도로 만든 과자를 한쪽 사서 에우세비아에게 주며 자아가 앞치마를 벌려라 라고 말하면서 계암나무 열매를 앞치마에 가득 채워 주었다. 꼬마는 아주 상냥하게 아주머니 하느님께서 갚아주시길 빌겠어요. 저는 이 놀라운 편도 과자와 더불어 아주머니를 길이 기억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부인은 웃었다. 에우세비아는 깐달피누에서 추기레파는 그 사탕과자를 본 적이 있으며 그때마다 입에 군침이 돌았지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고스티노는 술래의 범위를 좁히기 시작했다. 어느 한 산등성의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와 딸은 확실한 길을 물어보기 위해 산길로 올라갔다. 그곳에 이르니 한 부인이 수프를 불에서 막 드러내고 있는 참이었다. 남편은 오두막 곁에 서서 다가오는 두 사람에게 미소를 보냈다. 네, 네, 길을 가르쳐 드리죠. 하지만 지금은 좀 앉아서 쉬십시오 라고 그들은 말했다. 여인이 통나무 식탁에 네 개의 그릇을 놓으며 친절하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식사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따뜻한 음식을 전혀 입에 대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여인이 먼저 에우시비아를 팔로 감싸 안아 자리에 앉혔다. 수프는 맛이 있었고 따뜻했다. 그러나 두 목자의 풍부한 인간미가 한결 따뜻했다. 그들은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네, 그렇죠. 고생이 크지요. 그러나 이 고통을 달게 참아 받으면 큰 가품을 받으리라는 희망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죠. 그들은 마치 옛 친구들처럼 헤어졌다. 가르쳐준 길을 따라 걸으면서 아고스티노는 딸이 깐달피노의 친구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교리 복습을 시켰다. 이제 깐달피노는 이틀쯤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그들은 주사위를 던져 놓은 듯한 하얀 집들이 예늘굽체에 깔려있는 작은 촌락을 만났다. 그들은 그곳에 들렀는데 정말 운이 좋았다. 한창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판이었다. 돼지를 잡고 있었다. 에우시비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머리를 통째로 잘라주고 돼지기름과 비계도 주었어요. 아버지는 집에 갈 때까지 잘 보관하기 위해 소금을 조금 얻어서 귀와 머리에 뿌리셨어요.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고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그러나 그날 밤엔 잠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잠든 한 농가의 지붕 밑에 돌아 누웠는데 뾰족한 돌들이 제 몸을 못으로 후벼 파는 듯 했어요. 저는 어떤 들쏘가 울박으로 뛰쳐나와 우리를 산산조각으로 만들어 놓을까봐 잔뜩 겁이 질려 있었어요. 마침내 그들은 깐달피노에 도착했다. 에우시비아는 달려가고 싶어서 다리가 근질근질한데 왠지 아버지는 걸음을 서서히 늦추더니 마침내 딱 멈추었다. 아이는 놀랐다. 그녀는 아직도 굴욕감이 무엇인가를 몰랐다. 왜 그러세요? 아이가 물었다. 나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여기에 남아있을 테니 너 먼저 가서 어머니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돌아왔다고 알려드려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딸에게 물건을 좀 덜어주면서 언니와 동생에게 나누어주라고 했다. 이젠 어린아이의 다리에도 뛰고 싶다는 충동이 사라졌고 늘 짖던 미소도 거쳤다.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자 얘야 가야지. 아버지는 딸을 재촉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뚝 위에 앉았다. 아이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얼싸 안으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입을 맞추고는 그곳을 떠났다. 어렴풋하게나마 고통을 의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이 더 컸다. 저는 자전거처럼 달려갔지요. 밤에 다시 모인 가족의 기쁨을 우리는 상상해볼 수 있다. 아고스티노는 양식 자루를 식탁 위에다 쏟아놓았고 어머니는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았다. 온 식구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렸다. 사망 내조 죽일 후에 아버지와 딸은 다시 떠났다. 그 가족의 겸손은 얼마나 컸던가. 보금의 정신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꼬마 거지를 당신을 위해 뽑으셨다. 그녀는 후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게 있어서 그런 여행은 하나의 축제였으므로 저는 아버지와 함께 그런 여행을 여러 번 했어요. 저는 우리를 도와주던 그 착한 사람들을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